아, 또 있어요? 네, 또 있어요. 여기는 그러면 320만원이에요? 네, 여기 320만원. 오, 그렇군요. 여기가 그나마 좀 괜찮나 보자. 여기 마음에 안 들면, 여태 같이 그냥 320만원 같이 쓰게든 쏘다가 여기. 여긴 어떻게 들어가요? 여기로 들어가면 되는 거야, 그냥. 여기로 들어가라고요? 경기지들이 앉아있어서 그렇게 하면. 이게 되게 위험하지 않을까요, 들어가는게? 아니요. 문을 봐봐. 저거 어떻게 들어가지? 고맙은 아니고, 지금 고생하는 게 모르겠는데, 경기지사에서 쓴다는 식으로 그래서 끊었지, 뭐. 아니, 근데 이거 들어갈 수가 있나 싶어서. 들어갈 수 있어, 이거 봐. 추움도 가는 건데. 이거 봐 추움도 되는데. 들어갈 수 있어, 이거 봐. 추움도 되는데.